구독! 갑니다. 오늘은 뉴띵마을 마지막 날. 음.. 즐기러 왔습니다. 사실 방송 전에도 잠깐 들어왔었거든요? 돈 좀 기부했어. 난 셀커 상자 좀 가져옵수마. 어 이거 왜 다 없어졌냐? 있는데 왜 투명이지? 8시 30분에 마지막 점검 및 패치가 있을 예정이래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상동쪽으로 갑자요. 옆을 모았네. 오 뭐야! 와 김남봉! 와 미쳐! 아 실화냐 이거? 개 잘 만들었네? 뭐짓나? 아 잘 만들었다. 갓남봉! 자 그럼 마지막이니까 오늘 한번 좀 돌아다녀볼까요? 이거 모덕님 왜 이렇게 얼굴 많아. 뭐냐? 아이고 양사장네. 내 방 구경하신 어디 어디? 가보자 구경해보자. 이게 남자의 방이다 희망편이래. 설렌다 미쳤다. 우와 방에 이렇게 남아놨구나. 뭐야 이거. 위에 층도 다 있네? 여기가 방임? 아 방이 엄청 넓네. 방송까지. 오 불 끌 수도 있네? 개쩌네 집. 닌 집에서 탈출해서 좋은 곳으로 왔어. 행복하게 살면 다행이지. 화보야 저거 개귀여워. 벌꿀 개귀여워. 개귀여워. 벌꿀 미쳤다. 아하하. 아 나머졌어. 와 여기 뭐야. 왜 털려겠어. 아 귀엽다. 아 뭐야 이거. 아 잠깐만. 아 이거 뭐야. 나 이삭 안 구웠어. 잠깐만. 야 미친. 잠깐만. 나 이삭 안 구운 것 같아. 내가 봐서는 안 될 걸 본 것 같아. 이거 나나 형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? 진짜? 얼마에. 여기 위에 올라가 봐야지. 여기 사진관. 문 열렸을라나 부러졌네. 가자 가자. 사진관 도우미. 우와. 와 이건 뭐야? 재판이라고? 와 쫌다. 우와. 서른들 맞았구나. 진짜 맘에 걸린 줄 알았고요. 이거 안 풀려요. 아 깜짝이야. 조금 띄엄띄엄 하셨구나. 로비는 다 안 찾네. 여기가 머쌈님 그거 아니에요? 개인 사진관이 따로 있다고요? 한번 가볼게요. 아니. 니 자꾸만. 쓰레기만. 너무 많이 해보게 해주세요. 야. 너. 어머 뜯어봐. 뜯어봐. 야. 아니. 너 자꾸 나한테 쓰레기 버리는데. 아니. 진솔. 진짜 진솔. 아니. 이 통화방은. 몇 살이던지 반말하는 통화방이. 아 이거 반말하는 통화방이. 그럼 그럼. 자 뭐 살짝 좀. 그러시면은. 아 어쩌든지 다시. 어 존댓말 써도 돼요. 아니. 우리 열심히 하러. 왜 자꾸 쓰레기 버리는데. 나. 룻댓말 하면서. 일주일 동안 일만 했어. 정말 정말. 그래서. 그래서. 친구 만들 때 됐잖아! 그랬어! 그랬어! 친구 만들고 싶었어! 나 친구 해주라. 친구 하자! 잠깐 난 친구 될지 생각해볼게. 너 왜 나한테 시험을... 자기 자랑 좀 보여주시니? 새끼들아 친구라며.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. 난 그런 건 줄 알았어. 그렇게 할 거야, 콩콩아. 우리 친구잖아. 나 친구랑 친구 썼는데? 그래? 그럼... 뭐가 필요하다고? 그게... 만 원 잔 동안... 기다려 금방 갖고 올게, 지수! 고마워 얘들아. 다음에 또 보자. 나 여기서 더 억울어 끌고 있을게. 응, 알았어. 누구네. 안녕. 어, 뭐야. 어디 갈 라이트 근데? 어, 저기 뭐 하나? 짱섬이인가? 어디지? 어, 빅헤드도 왔네? 진짜 빅헤드? 눈 딸 것이었어. 님, 이거 껴주세요. 아! 안 돼! 안 돼! 귀엽다. 개꿔임. 제발 주세요. 야, 이걸 막은다고? 아니, 이걸 막은다고? 아니! 여보세요? 야, 사진관 보러 가자, 아지아. 아, 오케이. 잘 어울리는데 왜 계속... 개, 개 잘 어울리지. 응, 저게 사진관이 저 멀리 있는 거. 어우, 나장냐. 어, 양아지다. 날매 받았어. 멋진 때들이... 어, 이게... 어허. 어허, 됐어. 뭐야. 어허, 어허. 오허, 어허, 어허, 어허. 이거야, 내가 뗗나? 이건가? 이거야, 저, 양아지. 야, 나 안 됐어. 나 안 됐어. 그치? 이게 뭐야, 나 안 됐는데? 사실 나한테... 나한테 없어... 아하! 저건 맞아도 싸지. 아! 아 귀엽지? 아 동물원 높은 애 때. 나 동물원 갈게. 동물원 높은 애 때. 동물원 이리 와자. 어디 어디? 가자 가자. 어디에 갈래? 우와! 우와! 여기부터 동물원입니다.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? 군마마 겟어! 이거 복공 어디서 남? 이런 애가 있어? 이거 되게 많이 바뀌었네. 아 여기는 마그마 슬라임이 있어요. 아 마그마 슬라임! 귀여워.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. 우와! 우와 미쳤다 진짜. 아 여기 여기!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았어? 말도 안 돼! 이걸 잡네? 어 됐 좀 봐. 김일 몇 시일에요? 거신 거 몰래? 그럼 돌아갈래. 돌아가요. 지금이야 카트 타는 데로 와봐. 사람 없을 때 타야 돼 이거. 나도 나도. 아까 우리 그 지옥문 탈출한 곳에 시작점이나. 이쪽이 시작점이었지. 자 이거 하나씩 가지셈. 아 감사. 가자! 나 먼저 가면 좀. 오! 진다. 오 뭐야! 혹시 지하로 들어갔어. 어 불안한데? 왜 상점 앞으로 돌아가지? 이거 끝인 거 같기도? 여기 다 부서졌나봐. 레드 횃불이 다 부서졌는데? 응 그니까. 잠깐만. 여기서 폭죽하면서 가버렸잖아. 아 잠깐만 멈췄어. 아 말간대. 아 이런. 남대 소고야 죽지마라. 저 땜에 터진 거 아니죠? 저 카트 타면서 폭죽 썼다고 징 터진 거 아니죠? 지금 너무 사진을 많이 찍어서. 소고의 동영화를 다 사용해서. 사진 다 없애야겠네 그러면? 좀 많이 찍은 거잖아. 아 그러니까. 아 하수님. 아 왜 저한테 그래요? 어 뭐지? 백섭댐 님들. 여기가 어디야. 진짜? 어. 어 법정에 모일 수 있을까요? 1번방? 어 뭐하나? 갑자기 법정? 뭐야 재판 시간이야? 와 맨 앞자리다 오자. 아 사람들 많이 온다. 우와. 저희들은 서버에 렉을 잡고자 통보를 없앴고. 그러면서 사진도 모두 없어졌습니다. 복구하려고 서버를 끊은 순간. 오토세이버가 되어서 자동 저장이 되면서. 사진이 없어진. 저장이 꺼져 버렸습니다. 아 안돼. 자증가는 취소되었지만. 루팅 서버의 슬픈 엔딩을. 틀린다. 어 뭐야. 와이터 안돼. 루팅 서버 끝이라니? 와ối し다. 미쳐. 자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제작자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에는 양띵님 cyber에서. 양띵 쪽에서 준비한 컨텐츠를 이제 저희 쪽이랑 같이 컨텐츠를 플레이하게 된 건데 이번 컨텐츠는 여러분들한테 또 재미난 컨텐츠도 공급해드리고 재미난 것도 함께 하고 싶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플레이해주셨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양띵 초파장님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? 네 오늘 뉴띵 서버 아주 감동적이게 사진을 보면서 집자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죄송하지만 안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마을 구경하시다가 롤러코스터도 한번 타시다가 오늘 12시에 정확하게 복료될 거고요 예쁜 뉴띵 서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버 렉 잡으러 갈게요 양띵님이랑 저 역시도 컨텐츠 여러분들 많이 공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안하시다면 많이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중에도 컨텐츠 하나 준비하는 게 또 있었고요 그때도 또 찾아뵙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바 유바 유바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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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짜 이거 갈 줄 몰랐어 진짜로 이렇게 내가 이분들이 진행하는 그 마크 뽑아 들어와서 내가 진짜 마크 할 줄 몰랐어 근데 엔딩까지 보니까 막 재미리 시작했던 그 방구석 양아지가 생각이 나서 참아 내가 뭐 말을 못하겠어 일어나봐 슬퍼 말도 안돼 와 일 2024이다 와 뉴änn 서버 derechos 어 진짜 !! 말도ann 진짜 루바 우리 작가 와! 뉴티버워 종료라니! 진짜 끝이야! 말도 안 돼 진짜 뉴바 고기 잠깐! 진짜 끝이냐? 뉴티버워! 슬퍼 슬퍼